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은 단순히 오바마케어의 부활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산층의 보험 혜택을 강화하고 보험 인구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보건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신규 등록을 추가로 받습니다. 카이저 퍼머넨트에 따르면 개인소득 5만 1천 달러 이하, 4인 가주 10만 4천 8백 달러 미만의 소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적보험 문턱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제공됐던 메디케어 가입 연령이 60세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치아, 안과, 청력치료도 공적보험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는 연방 예산을 추가할 당해 혜택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메디케이드가 적용되지 않았던 남부, 중서부 14개 주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류 미비자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던 건강보험 상품 외에 정부 보험 상품을 추가 제공하는 공공보험 선택권을 곧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09년 오바마케어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산층의 혜택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정책 중 하나는 낙태를 홍보, 촉진하거나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금지하는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추진한 이후 미 전역에서 낙태 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원했지만 다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데웨이어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로 임신 28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992년 가족계획대 KC 판결에서는 이 시한을 24주로 줄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